안녕하십니까. KTV 브리프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일가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했습니다. 용의자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55살 A씨와 동생인 14살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밤 8시께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 조름 쉼터에서 기부인 D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붐행 다음 날인 22일 오클랜드행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두었는데 그는 23일 오후 5시께 아내와 만 7개월짜리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출국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이민부는 용의자 김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 확인하고 지난 24일 오클랜드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사업가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소주에 주세 400만 달러를 내지 않는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프 보도에 따르면 36살 이준으로 알려진 이 사업가는 지난 26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50 컨테이너의 소주를 수입해 들여오면서 서류를 위조해 주세와 GST를 적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은 오클랜드의 본사를 두고 있는 Youngs New Zealand International Limited의 숨은 이사로 지난 4년 이상 한국에서 소주를 수입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이 회사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는 이중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소주보다 세율이 낮은 맥주로 허위 신고해 통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몇몇 컨테이너를 무작위로 저사해 맥주라고 표시된 상자에서 소주를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서 수입한 소주는 50 컨테이너에 100만병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이들 소주는 한국 국내 판매용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뉴질랜드 국내에서 소매상이나 식당에 팔기 전 라벨을 다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관의 조사 담당 매니저는 이러한 사건은 세관이 사기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브리프 뉴스였습니다.